일단 종교조직으로 천도교가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기독교가 움직였어요. 그다음에 학생층이 움직였어요. 나중에 불교도 합류합니다. 그런데 지금 만세운동은 하나로 기획하고 있는데 추진 주체가 여러 개죠. 그러다 보니까 뭐에 어긋납니까? 일원화에 어긋나죠. 그래서 다 합쳐서 전개한다는 논의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종교계하고 학생층이 연합전선을 구축을 해요. 2월 25일 날. 제일 먼저 종교계가 먼저 연합을 해요. 천도교 대표였던 손병희 선생이 기독교 대표였던 이승훈 선생한테 제안을 하죠. 종교적 교리 이런 걸 떠나서 조국의 독립이라는 명절에 서로 합쳐서 전개를 하자라고 논의를 하죠. 사실 일원화, 대중화, 비폭력한데 일원화하기 상당히 어렵죠. 조국의 독립이라는 것이 우선과제라고 인식하지 않으면 일원화할 수 없는 종교조직들이죠. 천도교, 불교, 기독교가 어떻게 합쳐지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조국의 독립이라는 명제하에 합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합쳐지기 시작을 하고요. 나중에 불교계의 한용훈 선생하고 백용승 선생도 연합을 합니다. 우리 3.1운동의 주체를 민족대표 33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33인의 숫자를 보면 천도교 15, 기독교 16, 불교 2이에요. 그래서 33인이 되는 거예요. 교수님 왜 불교는 이렇게 적습니까?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천도교나 기독교는 대부분 시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민족대표 선정이라든지 추진주체가 빨리빨리 연락을 할 수 있는데 불교는 이게 산속 깊숙한 곳에 있잖아요. 한 분은 내장산, 한 분은 송리산.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서울에 계셨던 두 분만 일단 참여를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층은 2월 25일에 합니다. 천도교와 기독교 연합체의에 동의를 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연합전선 다 일어나가 되는 것은 2월 25일이죠. 2월 25일 날 합쳐집니다. 그러니까 26, 27, 28일 나흘 전이죠. 나흘 전에 대연합전선이 구축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독립선언서가 작성이 됩니다. 독립선언서는 2월 11일 날. 체남선이라는 분이 완성을 하고요. 민족대표가 확정이 돼요. 2월 27일 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도교 15, 기독교 16, 불교 2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체남선이 완성한 독립선언서가 천도교 기관지를 발행하던 보성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보성사에서 2만 천 장이 인쇄가 됩니다. 아, 천도교도에 있던 이종일 선생이 중심이 돼서 2월 27일 날 2만 천 장이 완성이 돼요. 요즘 인터넷 이런 데 보니까 기미독립선언서를 태화관에서 작성했다 이런 글들도 있던데 그건 아니에요. 거기는 선언하는 곳이고 이미 27일 날 인쇄가 끝나요. 그래서 북쪽 지역은 배포까지 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니까. 그리고 최종회의는 2월 28일 날 일어납니다. 천도교 대표였던 손병희 선생 집에서 개최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 민족대표들이 최종회의를 하면서 결정을 두 개를 해요. 두 개를 하는데 일단 체포되면 정정당당하게 독립의지를 밝힌다. 민족대표로서. 하나는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장소를 탑골공원이 원래는 연락을 할 때 탑골공원에서 모여서 만세를 전개하자. 원래 이렇게 다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루 전날 만세운동 장소를 바꿔요. 원래는 탑골공원이었는데 민족대표 이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서울 탑골공원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텐데 잘못하면 이게 폭력성을 띌 수도 있다. 지금 비폭력성이잖아요. 폭력성을 띌 수 있다. 우리 민족대표가 거기서 이렇게 만세삼창을 하면 더 폭력화될 수 있다. 그러면서 최종회의를 하실 때 탑골공원에서 태화관이라는 음식점으로 바꿔요. 바꿔요. 그래서 문제가 좀 생겨요. 전국에서 만세운동을 연락을 받은 분들이 탑골공원에 모였겠죠. 두 시에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민족들은 탑골공원에 모여 있는데 민족대표가 와서 5등은 자의 독립선언서를 읽어줘야 만세운동을 하러 나가는 건데 이 민족대표들이 어디로 갔다? 태화관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29분이 독립선언서를 남독하고 만세삼창을 해요. 그러면 문제는 뭐겠습니까? 지금 탑골공원에 모여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탑골공원에 모여 있는 분들끼리 이제 군중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원래 연락을 받고 왔는데 민족대표가 안 와요. 누군가 나와서 읽어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모임을 갔는데 이제 원래 하던 대로 안 되니까 자꾸 군중심리가 막 일어나니까 오늘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아, 원래 3.1운동은요. 원래는 1919년 3월 3일 날 일으키려고 그랬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종황제 상여였죠, 상여. 상여가 나가는 날, 인산일이라고 하는데 그 인산일이 3월 3일이에요. 자, 그러면 옛 국왕이 죽었기 때문에 전국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국왕에 상여가 나가는 날 거기 와서 이제 참석을 하겠죠. 그 참석하는 분들한테 태극기 나눠주고 기미독립선언서 나눠주고 만세운동을 전개하자. 이게 원래 계획이에요. 3월 3일 날. 그런데 민족대표들이 날짜를 바꿔요. 왜냐하면 고종황제 상여 나가는 날 서울시내에서 만세운동을 벌이면 상여가 잘 못 나가겠죠. 뭐 우리 뭐 상가집 가서 막 그런 것처럼 난장 피는 것처럼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루 땡기자라고 그래요. 3위 독립운동을 할 뻔을 했는데 1919년 3월 2일은 일요일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교조직 3개 중에 하나가 뭐 있다고요? 기독교가 있잖아요. 일요일은 주일이죠. 많은 걸 생각하셨어요? 일요일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측이 반대를 했겠죠? 그럼 뭐예요? 하루 더 땡기자라는 논의가 나왔어요. 그래서 3월 3일이었다가 3월 2일이었다가 3월 2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3일 운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탁골공원에 모여있던 군중들은 이게 내가 잘못 알았나? 원래대로 3월 3일인가? 뭐 이러면서 웅성웅성하게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해산 분위기가 샌 거예요. 그랬다고 막 돌아다니면서 저기 만세하러 왔어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2시 돼도 안 오고 2시 10분 돼도 안 오고 2시 20분 돼도 안 오고 2시 30분 정도 됐다고 합니다. 2시 30분 중에 거기에 참석하셨던 분 중에 정재용이라고 경신학교를 졸업하신 분이래요. 그분이 올라가서 읽은 거예요. 읽은 거예요. 거기에 모여있던 분들은 민족대표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어쨌든 단상에 올라가서 읽는 사람이 민족대표인 거예요. 읽으니까 아 민족대표다! 그러고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남대문, 동대문으로 만세를 하러 나가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세현동이 확대되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그래서 서울에서는 탑골공원에서 시작을 하고요. 이 당시 이제 평양 3월 1일 날 평양, 진남포, 안주, 의주, 선천, 원산 이런 곳에서도 만세현동이 동시에 일어나요. 여기는 이미 사전조직이 다 돼 있었어요. 여기 이제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미리 연락이 다 간 거죠. 서울 탑골공원에서 2시에 만세현동 전개를 하니까 그거에 의해서 다 같이 만세현동을 시작하자라고 연락이 돼 있었기 때문에 평양, 진남, 안주, 의주, 선 이런 곳에서 만세현동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서울하고 북한 지역에서 만세현동이 시작된 거죠. 일단은 서울 탑골공원에서 2.0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서울 탑골공원에서 6.0-6.0 할 수 있는 거고 미국과 북한 지역에 있는 서울 탑골공원에서 3.0-6.0를 검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서울 탑골공원에서 4.0를 검색하고 있는 곳에서 5.0를 검색하자마자